하이 인스비 네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 소식 알려줘 네 1분 안에 알려드릴게요 진행시켜 제4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이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2020년에 시작해 올해로 4회차를 맞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해양 비즈니스 행사인데요 이번 포럼의 경우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돼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제4회 인천국제해양포럼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그건 바로 이번 포럼이 글로벌 방향성 엔드미 기구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 행사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국제문제 전문 저널리스트 팀마셜의 강연부터 각종 체험 프로그램,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포럼 개최를 계기로 해양, 수산산업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해 세계적 해양산업 선진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줄 이번 인천국제해양포럼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